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동훈아 동훈아 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훈이 창배 신의찬입니다 또 배에서 주는 축하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정광현입니다 일단 더베인 4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슈퍼밴드를 통해서 보온이 형이랑 또 인연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후원 영상을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저희 더베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베인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김아진입니다 고은이 형 더베인 4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 8주년 16주년 계속 계속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베인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팀을 4년 동안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고은이 형이랑 팬분들이 더베인이라는 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뜻깊은 날인 만큼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고은이 형의 동료로서 그리고 더베인의 팬으로서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베인 피아니스트 인하입니다 더베인 더베인 하지만 축하 축하 그래서 렛백끝때 공연에 한번 갔었는데 아니요? 형이 제일 멋있었어? 내가 보면 개인 취향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생하고 동생도 그랬고 형이 제일 멋있다고 형이 곧 더베인이고 더베인이 우상한 느낌으로 형 스토리? 형 크로우미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었고 4살 이제 10살 예전에는 5살 그쪽에 뭐 뭐 해가지고 평소 나 할아버지 됐을때 이제 나도 피아니끼리 책을 전화한다고 할아버지 되어가지고 막 막 어? 휴우 휴우 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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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형도 평생 무대를 섰으면 좋겠고 그런 형의 멋진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꽃게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레이시스트 이호원입니다 우리 뮤비 섹터 고은이 형의 더베인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대한민국 최고의 락보컬 중에 한 명은 보은이 형이 더베인으로서 4주년을 맞았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담백했네요 사실 보은이 형 첫 무대, 예선 무대에 핀드서커 할 때 정말 너무 팬으로 됐거든요 정말,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퍼플레인의 보은이 형도 물론 너무 멋있지만 더베인으로서의 보은이 형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항상 보은이 형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보은이 형이 지금 4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저의 기프트도 더베인, 보은이 형이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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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